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. 대구 광역권 철도망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다음 달로 늦어지면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한 달 이상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대전시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은 기존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를 활용해 낭비되는 국가철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